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18번째 시간 오늘은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대사 사회사 파트 할 때 참 어려워하는 게 골품제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라의 신분제라는 것까지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골품제의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골품이라 함은 무엇이냐 개인의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치적 승진은 물론 혼인,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우마차의 장식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통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신분제다라고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 국가 형성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6세기에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삼국통일을 거쳐 신라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400여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신라 사회를 규제하는 중요한 근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보통 6세기, 법제화가 된 6세기부터 골품제와 관련된 기록들이 쭉 나오고요 신라가 하대에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왕위계승 다툼부터 시작해서 호족들 나오고 육두품들이 반신라 세력이 되고 할 때 이때까지도 이 골품제가 아주 공고하게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골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골품제 개념 정리했죠 신라 사회 전반에 지배했던 신라 특유의 신분제고요 신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골, 뼈골자예요 그리고 품은요 등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래서 아 뼛속까지 지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즉 혈통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골품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바로 이거죠 신라의 골품제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부족장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력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이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안고 가기 위해 편입시키면서 생겨난 제도라고 봅니다 즉 세력이 큰 부족장과 세력이 작은 부족장을 니네 다 내 신하로 들어와 니네 다 우리 중앙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편입해! 라고 하면서 같이 대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등급을 정한 게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죠 골품제에서 성골과 진골이 있고요 그리고 6두품부터 쭉 숫자가 작아지는 등급의 두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품 가운데서는 6두품이 가장 높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신분이 낮아지고요 보통 1에서 3두품 정도는 그냥 평민처럼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골은 솔직히 뭐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골이 가장 높은 신분인 건 당연한 거고요 왕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족 중에서도 아무나만 아니라 일부가 해당하는 아주 귀한 신분이 바로 성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왕은 진덕여왕 때까지 쭉 성골에서만 나올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혈통인 이 성골이 쭉 유지가 되었고요 반면에 그 진골이라고 하는 건요 성골 바로 아래 신분 즉 귀족 신분이에요 예전에는 부모 중 한쪽은 왕족이고 한쪽은 귀족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 중 한쪽은 왕족이고 한쪽은 귀족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쨌건 진골은요 성골 바로 밑의 신분으로 귀족이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골품제에 따라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품이 결정되면요 그 신분은 대대로 이어지며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요 신분이 낮으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골 귀족인 내 친구 A와 육두품인 정선아 B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고대문화 유교에서처럼요 우리는 막 임신서기성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3년 뒤까지 뭐까지 공부하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자 약속 다 했어요 A와 B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B인 육두품 정선아 으악 종명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두각을 나타내요 그런데 B인 정선아는 육두품이에요 그렇다면 나는요 신라의 17개의 관등 중에요 1등급까지는 죽어도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난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A, 진골 귀족인 A 같은 경우는요 진골 귀족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 이벌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예요 우와 부들부들 하겠죠 나도 능력이 못지않은데 아니 막말로 능력은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육두품들은 태생적으로 당연히 진골 귀족에 비해서 서름을 당하고 제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반신라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런데 신라 중대의 신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육두품들을 왕의 행정적 실무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자 정치적 조언자로서 이들의 손을 과감하게 잡아버려요 그래서 신라 중대 때 이 육두품들은 어땠어요 그쵸 반신라 세력이 아닌 왕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왕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진골 귀족이에요 진골 귀족들끼리 왕의 쟁탈전을 벌이면서 자신이 왕을 하겠다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리고요 육두품 아무리 똑똑한 육두품들이 건의를 하고요 제안을 하고 그래도요 어디서 육두품이 이러면서 자신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을 그들이 유지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육두품들은요 당으로 이탈하게 되고요 당으로 유학 가면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아예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버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라이 신라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노답 신라 신라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그렇다면 독자적인 세력인 저분 밑으로 귀의하겠다 라면서 견원 궁예 왕건 이런 사람들의 밑으로 수많은 육두품들이 반신라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들고 이들과 결탁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골품제는요 이들의 정치적인 승진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도 구석구석 파고들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분이 같지 않은데 막 진골귀족인데 오두품이랑 결혼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믿기 어려웠고요 가능하지 않았고요 옷차림과 사용하는 그릇, 집에 규모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치마, 속치마, 비녀, 그 다음에 머리를 빚는 빛의 색깔과 재료까지 정해 있었는데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화려하고 질 좋은 것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옥의 규모, 의복의 빛깔, 오마차의 장식, 마곡간의 크기 이 모든 것까지 정말 일상생활 하나하나까지 정말 한 땀 한 땀 한 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신분제가 바로 골품제입니다 이 골품제의 문제와 모순이 점점점점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9세기 말 10세기 초 각 지역에서는요 독자적인 세력을 표방하며 성주이자 장군이라고 불리는 호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호족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의 손을 잡은 이들이 바로 육두품 세력입니다 얼마나 서러웠어요 이들의 손을 잡고 신라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니 바로 그것이 후삼국입니다 통일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후삼국의 영웅들의 이야기 이야기한 곡서 다음 시간에 계속될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JSA 정선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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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균제적으로 앉아있게 되실 만한 정도